어 어 얘들 좁은 길에 많네 칼날 없다 칼날 던져 그렇지 죽였어 컷 까치 먹고 행복 한번 하죠 야 해부투 구합시다 오르보트 구합시다 컷! 아 자 보급함 받고 가죠 아퍼 아퍼 뭐야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죽었구나 좀 값진 아이템을 쓰고 죽지 남기고 죽지 남기고 죽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여러분 채팅 좀 많이 해줘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쿠 뭐하고 있는거야 아 아 오 геро 그럼 죽을 뻔했네 여기가 길이 되게 좁아 이거 또 잡힐 수도 있어 어.. 길이 되게 좁아 이게 약간 교실 복도 같은 느낌 좁아 좁아 치료약 먹구요 빡센다 빡센 거인들은 다 전부 다 능지처참 들어갑니다 그거 알아 여러분들? 능지처참은 실제로 형벌이 없대 그니까 능지처참을 시키라는거는 왕이 그만큼 화난거야 어 뭐야 템 너무 넘치네 그냥 가자 충분하다 언제든지 오늘 12시까지 할거니까 모르겠어 한 11시까지 할수도 있어 아무튼 11시 이상은 할거에요 어 잠깐만 저기 이쁜이가 있는데 어 가만있어봐 쟤 누구냐 친구 누나 살려야돼 페트란가? 어 페트라 살리러 가야돼 지금 어? 잠깐만 이쪽이 페트라냐? 페트라 왜이렇게 멀어? 큰일났네 이거 진짜 빨리 움직여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자아 가죠 페트라한테 가야됩니다 그런거 같네 저기 돌 부신대네 맞네 페트라 거의 가겠는데 저거 바로가면 바로가면 근데 살릴수는 있어요 저정도 걸리면은 안가면 죽어 내가 봤을땐 안가면 위로 지금 메인 미션하면 쟨 죽어 메인 미션 먼저 갔다가 못아 지금 살려야돼 살릴거면 왜이러냐 아아 근데 물이 왜이러냐 애들 너 어디있어 우와 됐어요 페트라 들어왔어 페트라 가자 자 이제 중앙으로 갑시다 공룡아 적다니 아 아군이 흩어졌대 난 죽은자란데 난 또 어 그러게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되어있어요 자 다시 부숍시다 후우 후우와아 야야아 한 마리가 근처에 있다 여기 두 마리 있네 얘는 여자야 남자야 남자네 생긴 얼굴 각이 남자야 자 더이상 뒤는 보지 않는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미안하다 할 만큼 했다 아 아 와 어이 어 또 나왔는데 야 이거 하면 아 이거 깨면 템 부조 뭐야 잠깐만 가만있어 또인데 템이 모자랄 가능성이 매우 크다보는데 나는 일단 간다 일단 간다 자 일단 간다 일단 가긴한다 이 템 먹고 간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해야 될 시간 아까우니까 간다 이거는 이건 갈만해 어 아니 야 아니 네가 기어내면 안되지 와 얘가 이걸 망치네 지금 시간 없는데 나는 뭐 게이지는 망했어요 지금 여기 팔 나갔다 꼬꼬마가 아주 그냥 나대네 나대 그냥 게임 아 아 저 꼬꼬마 한 명이 진짜 억으로 개쩐다 지금 쟤 부조 잡아버려야겠다 어차피 게이지도 끝났으니까 됐어 됐어 자 가스 먹구요 또 왔네 더 큰 애가 왔잖아 아 나 망이다 이거 이거 심각하다 진짜로 개 심각한 상황 됐다 아이템 없어요 아이템 없어 아 아 게이지가 있어서 들어갔던건데 옆에 그 쬐끄만한 놈이 많이 마라 먹어버렸네 이래버리면 되게 까다로워지는데 아이템 못먹겠는데 아이템 못먹겠는데 됐다 뭐야 왜 아 이젠 그냥 다리인가 아 팔 팔 됐네 팔 팔이 안잡히는것 같다라고 내가 이상하게 씨 휙 큰일났다 맵 중앙에 보급품 아니냐고 어? 그래? 그런가? 일단 얘까진 잡아야돼 그래 이런 얘는 포기하던지 해야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템이 안 돼 흠 저기 보급품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국욕의 리바이시야 흠 그러네 보급이다 다행이다 하나있네 그나마 그 보급도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거 죽여야 보급 먹겠는데 이거 어? 저 보급으로 그냥 메인이나 깨자 안되겠다 어? 보급 물었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보급 먹었어 하하하하하하 아아 미쳤다 게임 이건 이 게임이야 무조건 못 이겨 아아 게이지 있어서 간건데 옆에 있는 애가 하아 그걸 또 쫓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네 게임이 일단 여기 정리해보고 망했네 이거 완전 망했네 이거 미케 죽었어 미케 죽었어 애들 1인분을 못하네 이거는 진짜 망했다 이따 일로 가봐 바로 그냥 이동하던지 그냥 가면은 지금 근데 점수 개망하지 그치 어 뭐 점수 뭐 그렇게 내가 상관은 안하는데 사실 아직 SSS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 나는 아직은 모른다 생각해 아주 희망 없진 않아 지금 저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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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쿼넌 이럴 때 나오는 것이다 자 가스 가스 어 이걸 모르네 아싸 아 이거 호의가 되있냐 집중해 오 페트럴 안돼 오케이 좋아 가스도 마지막이야 이제 그래도 토벌은 많이 했다 지금 그치 토벌은 오죠 지금 가스를 최대한 아껴져 잡아야 될 것 같다 가스 안쓰고 잡을게 아 이거 잡을 것 같다 이거 자 한 마리 오 제발 와우 뒤질뻔 이 스릴감이지 오 칼날 나왔다 잠깐만 한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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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야 무리 일단 칼날 먹고 일단 칼날 일단은 침착하고 칼날 먹어 칼날 두개? 아 아 한번 도전 못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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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잖아 가스가 없잖아 가스가 없어서 안돼 아쉽다 가스가 없어서 안될 것 같아 어 어 아 이거 에렌이 그런거지 멜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칼은 바꿔도 되잖아 칼 바꿔 좋았어 좋았어 이게 바로 리바이지 순삭이야 야 다리도 자르자 이거 이렇게 된거 될거 같애 다리까지 될거 같애 아닌가? 마지막 칼날인데? 한쪽 다리만 자를까? 그게 낫겠어 한쪽 다리만 잘라 처절하다 게이지가 근데 또 차거든요 지금? 이러면 다시 템이 충전이 돼 게이지 차면 팔 반대쪽 어 뭐야 목덜미? 아 목덜미 아직 안되지 오케이 팔 때리면 게이지 찰거 같애 좀만 더하면 게이지 차 좀만 더하면 게이지 차 한지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오빠가 죽게 생겼어 지금 에렌이 문 닫아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그 좋아좋아 오케이 게이지가 안차네 죽여야 차나봐 도우중에 차는게 아니네 아 화염병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엎드려 뻗쳐 화염병 얘기하네 몸이 불타서 안되나봐 화염병이 이렇게 하면 좀 애가 좀 약점을 더 올려나? 오케이 아 방금 잘 들어갔네 이번 이번에 점수 진짜 궁금하다 오케이 오케 아 방금 잘 들어갔네 아 방금 잘 들어갔네 오 아직 거인은 거의 많네 오케 오케 엎 미카사 어디있어? 이건 미카사가 해줘야지 리바이샷 하아... 천하의 날... 야시... 어떻게 이렇게 하니? 엘이 렌나가 가벼운able 문을 터끽시키고 멍하시고 멍하시기 위해 아 그래도 망아냈어요 SSD 아 말도 안내 SSA가 왜 A야 A블를 내야지 아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전투시간 내가 봤을 때 20분 각인데 저거 S각이 아 서버하지 말걸 아깝다 그래도 생각보단 잘 나왔는데 생각보단 잘 나왔는데 생각보단 잘 나왔어 특별 병법 회의 병사 병속의 심판은 하기 위한 형사재판 아 어 형사재판이네 재판한대 주둔병단의 분투와 조사병단의 귀환으로 월로제의 거인 침공은 저지됐다 저지됐다 하지만 벽안은 월마리아를 잃었던 5년전과 같은 혼란이 휩싸여 있었다 또다시 인류는 또다시 인류를 습격한 초대형 거인 그리고 한 번 파괴되었던 벽이 거이대의 힘에 의해 메워졌다는 믿기 힘든 사실 에렌 예거는 인류의 적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벽 안쪽에서는 다양한 의논이 펼쳐지던 중 엘렌의 처우를 결정하는 병법 회의가 열린다 그 결정권은 새 병단의 정점에 선 최고 권력자 다리스 자클레의 총통이 쥐고 있었다 실질적인 권력자네 내가 왕보다 더 하겠네 제3장 반역의 철퇴 반역의 철퇴? 반역까지는 아니잖아 반역까지는 아닌데 제3장 반역이 전퇴인의 철퇴인의 철퇴인은 먼저 철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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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퇴인은 저희는 엘렌의 철퇴인의 철퇴인은 그리고 를 검은 adequate 선택한 후 시작한 후 다음 기회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철퇴인의 철퇴인은 이번에는 역사적이 된 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왕의 철퇴인은 우리의 인류의 철퇴인은 그녀는 그 장소에서 죽을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서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장소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던가 니크 시사이 도로 정식으로 다음은 검색사팀의 정책을 내가 검색사팀은 에렌을 정식 단원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용해서 월마리아를 탈환한대 응? 뭐 이예는가? 이걸 누가 갖다 적었지?